나의 간절한 구멍 아마도 타자 배가 좀 많이 먹었을 때 오지 않는 들리는 칼리 이런 소를 잘 못 먹었다 여기도 일찍 그리고 헤보 천천히 가 천천히 우리 식당을 찾아냈어 아니 율무가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잘 뛰는 강아지가 오 미친난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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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이따가 저녁에는 곧 선생님이 뭐해? 혹시 사진 찍어? 밥 먹을 수 없나? 이모 안 먹을 수 없나? 안 먹을 수 없나? 갈 때 뭐 갔다 와요? 여기 태그 가야 되나? 그래, 생명으로 빨리 왔다 그랬잖아 그 때 문장을 하다 했을 거 같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. 여기 전화하고 왔다니 내가 하고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이 고생할게요 마지막으로 가게라 가게라 쑥쑥쑥 잘 생각해 쑥쑥 집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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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암아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른 애들 혹시 엄마가 대리로 다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냥 기다리자 내 부모는 평지도 이름 적힌 메모 같은 것도 아예 안 넣었고 모순이 씨 당신을 살인미수님이라고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 다 한 번 더